한글자막 by 한효정 서동진과 연애 중이었던 송다혜에 대해 팽기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다혜의 인스타그램과 과거 트위터 현XX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환승연의 3출연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닫아놓은 상태. 프로그램 특성상 스포 방지 등을 우려해 방송이 끝나고 계정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송다혜의 트위터 계정은 유효했다. 다만 마지막 게시물은 그가 탈퇴한 2017년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송다혜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활동 중 연애에 관련 티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한 럽스타그램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다혜의 SNS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셀카, 베스티 멤버들과 찍은 사진이 줄을 잃었다. 다혜는 2013년 4인조 베스티로 멤버들과 데뷔해 두근두근, 연애의 조건, 땡큐베리 머치 등으로 활동했다. 다혜는 2017년 팀을 나왔고, 베스티는 2018년 해체 수순을 밟았다. 8년 해체 수순을 밟았다. 최근 공개된 티빙 헌승연의 3에서는 동진과 다혜의 연애 과정부터, 결별 이유가 공개됐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 2014년 8월부터 2018년 9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만났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탑스타노즈